점점점점 들어가는 양은 잦은데 일정하게 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거는 농초를 다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혀주설을 알고 그걸 계속 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걸 자꾸 떠올리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한 걸음 다 안 가진단 말이에요 네? 안 가져요 그렇게 어렵게 느끼는 건데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방금 실험을 해봤는데 처음에 낼 때 엄청 떨었잖아요 힘들고 근데 그걸 에너지를 반으로 줄이라니까 그러면 덜 나와요 그럼 뭔가 느낌이 와요 한번 해보세요 네 됐어요